안녕하세요. 저는 이 형상을 만들게 된 2번이라고 합니다. 형태부터 좀 설명드리자면은 야구석망이 위에다가 제가 도색을 하고 위에다가 레이저 확인을 해가지고 좀 이런 이미지를 각인시켰고요. 이걸 떼어내보면은 앞에는 이렇게 눈자들 그리고 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별자리들을 숙여놓았습니다. 형상의 모티브는 옛날에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사인검이라는 주술적 도구고요. 1차 때 했던 부적의 의미를 담은 티켓과는 좀 다르게 의미를 많이 빼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졸업해보자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담고 있는 의미도 그렇게 거창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것들을 이미지상으로는 아마 좀 부셔보자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되었고요. 이상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